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 대규모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고 뉴욕 맨해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노 마스크였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스누피 보스 베이비에 스타워즈 요다까지 인기 캐릭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뉴욕의 명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람객 없이 TV로만 생중계했는데 올해는 퍼레이드에만 6천여 명이 참가하고 수십만 명이 현장에서 관람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스크 없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연휴 이동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해 닷새 동안 5천3백여만 명이 이동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번 연휴가 겨울 유행의 고비입니다. 지난 6월 1만 명까지 내려갔던 하루 확진자는 11만 명을 넘겨 이미 폭증세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반응용은